이번이 건축과 콜라보레이션에 관련된 주제여서 사실 제가 그동안 건축가들과 작업한 게 많아서 고르기가 조금 어렵긴 했지만 가장 최근 작업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대 국립미술관에서 진행을 했던 2015년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는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노션 아키텍처와 함께 협업을 하여 컨셉부터 마지막 디자인까지 도출했던 작업이고요. 이거는 컨셉을 보여주는 영상인데 저희는 기존에 보통 미디어와 건축가 붙어버리면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디지털적이고 뉴미디어적인 그런 크리쳐를 보여줄 것 같지만 저희는 이번에 최대한 가능한 자연이 줄 수 있는 미디어적 요소 비물질적 요소를 활용하고 싶었고 그거를 통해서 어릴 때 우리가 어떤 디지털적인 장난감 없이 아날로그적인 플레이를 했던 그런 경험을 다시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그냥 컨셉의 영상이라서 그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파이널 아웃컴인데요. 보시면 국립현대미술관은 약간 마당 형태로 앞에 마당이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빌리언이 뒤쪽에 있는 건축물이나 앞에 있는 산세를 가리지 않고 크게 넓게 푸르면서 시각을 튀어주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저기에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못이 마치 마당에 달을 담은 듯한 그래서 하루에 초승달부터 시작해서 보름달이 됐다가 다시 금음달로 지는 형태로 물이 차오르고 그 아이들과 사람들이 물에서 놓음으로써 빛이 산란이 돼서 옆에 주변에 빛 그림자가 생기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밤에는 뒤에 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에서 어떤 대규모 공연을 담을 수 있고 그리고 저 메타리얼을 미디엄으로 해서 미디어 파사드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공연 플랫폼으로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 어떠한 형태로도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림자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맞춰줘야 된다는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규모 공연을 담고 싶었다라는 그 목적에 의해서 굉장히 열려있고 어차피 사면이 막혀있기 때문에 한 면만 뚫려있어서 굳이 어떤 조형물을 통해서 다른 불필요한 요소를 작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낮에는 자연적인 형태로 빛과 그림자를 담고 그 형태는 달이 되고 밤에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옥상에서 쏘는 프로젝션 맵핑으로 대형 달이 떠있는 형태의 파빌리온을 디자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이 차고 지는 것에 대한 설계적인 건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서 달에 대한 컨셉이 다르면 페스티벌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때 당시에는 달마다 몇월이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달마다 달에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폴로가 처음 달에 착륙했던 날짜가 그때 주년이 되는 날이 있었고 두 번째는 견우와 징역 그거에 관련된 은하수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날짜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추석이 돌아오기 전 그래서 세계의 달의 주제로 페스티벌을 기획까지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트가 형성되는 구조인데 이제 태양에서 각 행성들까지의 거리를 추적을 해서 그 형태를 컨셉으로 다시 리플렉팅이 되는 형태로 해서 네트가 구조가 됐었고요. 이거는 이제 메인 구획의 레이아웃입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린 것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편하실 텐데 저희가 모형에 직접 물이 차고 그림자가 지는 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렸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림자가 저렇게 달의 형태를 지고 이거는 그림자의 그 그림자의 그 뜨고 지는 방향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림자와 함께 물이 차고 지는 형태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젝션 맵핑이 들어갔을 때 테스트를 해본 건데 사실 모형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크게 정말 리얼한 시뮬레이션은 아니었지만 저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밤에 트론을 미디어 설치물로써는 적당한 시뮬레이션이었고요. 이거는 넘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 작업인데 사실 건축 관련해서 파사드 맵핑의 작업을 갖고 올까 하다가 가장 최근 작업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것도 내부 파사드 맵핑이기 때문에 이거는 징비록을 이제 민속박물관에서 전시를 시작하면서 이제 징비록이 보관되고 있는 방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그 역사적 플로우를 통해서 미디어 아트를 경험할 수 있는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건 직접 이제 드로잉한 9미터 정도의 이제 면이 있고요. 그 위에 그 그림 위에 프로젝션 맵핑할 작품입니다. 다음 슬라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간에 이제 스틸인데요. 옆에 이제 방에 대한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프로젝션 맵핑이 되고 있는 한 면입니다. 네 이것도 역사 플로우가 이제 날짜와 이제 그 중국어와 영어로 번역이 되는 아무래도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저런 장치를 통해서 이제 씬별로 구성이 들어갔던 프로젝션 맵핑입니다. 네 이거는 기록한 메이킹 필름인데요. 필름이 있고 지금 저쪽에 제가 설치해 놓은 거는 실제 플레이된 콘텐츠는 저쪽 위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네 이거는 분량이 좀 기니까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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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